스파이더맨을 구해라 스파이더맨을 구해라 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스파이더맨을 구해라 입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이구요. 러쉬 아워가 생각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갇혀있는 스파이더맨을 밖으로 탈출시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워라고 하는 게임은 여기 빨간색 자동차를 출구로 내보내야 하는 게임이죠 정해진 문제 유형이 있고 이 자동차들을 움직여서 여기 빨간색 자동차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빼내는 그런 퍼즐 게임입니다 이와 유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칸짜리 블록이 4개 있습니다 한 칸짜리 블록이 4개 있고요 세로 두 칸짜리 블록이 4개 있습니다 저는 헐크로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이렇게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씩 해서 4개가 있고요 가로로 두 칸짜리가 있습니다 가로로 두 칸짜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로 두 칸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칸짜리 가장 큰 블록입니다 네 칸짜리 블록 이 스파이더맨 블록을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나 아래로 블록들을 움직여야겠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스파이더맨 블록이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히 위로 들어서 뺄 수는 없고요 이런 기타 다른 블록들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나 아래로 움직여서 여기 스파이더맨 블록을 시간에 꺼내도 괜찮고요 아니면 몇 번만에 꺼낼 수 있을지 한번 횟수를 재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 블록을 EVA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잘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나무 큐브를 붙여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기 배치는 이와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모퉁이에 헐크 이렇게 두 개짜리 배치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한 칸짜리 네 개 가운데쪽에 가로 두 칸짜리 맨 위에 스파이더맨 블록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직 깨보지는 못했는데 몇 번만에 이렇게 깨질지 아니면 처음에는 몇 횟수를 따지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된다면 타임어택 식으로 해서 기록을 측정해보는 게임으로 활용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한번 어떤 패턴이나 유형이 생긴다면 여기 테마를 지금 마블로 한번 이렇게 해보았는데 다른 테마로 바꾸어서도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스파이더맨 블록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언맨 블록이라든지 이 헐크 블록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퍼즐 블록 게임 스파이더맨을 구해라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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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